자, 원의 내부의 넓이와 내 직선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그래서 6번 보면요 일단 처음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를 원을 만들어야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,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나와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거죠 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는 이렇게 고쳐주면 반지름은 루트 11이고 원의 중심은 1,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,2 루트 11이면 3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죠 그러면 1의 제곱 12야? 왜? 11의 크텐데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 나오잖아요 12네요 굿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12다 그래서 얘는 길이가 어떻게 돼? 12면 2 루트 3 정도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길이는 12니까 12는 4, 5, 루트 5 정도 되니까 제일 안되서 이렇게 원이 끌어진다 치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6이면 이쯤 x는 0 이렇게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2등보다는 직사각형의 방식은 이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고요 이 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심을 지나면 돼요 대각선의 중심 1 플러스 3 2점을 지나는 직사각형의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3 2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는 y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지? 4분의 5 x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2니까 4이 8이니까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2번 2번의 탑이 네 2번의 탑이 1 2